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구약성경 449쪽입니다 사울이 불레새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리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의 무리에 이른 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데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야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은 엔게디 광야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울 왕은 시기함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엔게디 광야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또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공개적으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다음부터 그는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에 있는 그런 선지생들을 위한 기숙사 그곳은 안전하였죠 그런데 그곳에서 도망감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계속해서 그는 이제 도망가는 곳마다 이제 블레셋 땅으로도 도망을 갔고 모합 땅으로도 도망을 갔고 다시 또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헤레스 풀가에 숨어 있을 때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였는데 그 일로 인하여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 다윗이 있는 곳을 고발하여 밀고하여 그는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그를 고발하였고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는 10광야에 와서 10광야에서 사람들이 또 고발하였습니다 오늘 엔게디 광야에 왔는데 엔게디 광야에서도 사람들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무슨 생각을 하나요? 사람은 믿을 것이 못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나를 보는 사람마다 나를 다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다 고발하는 것입니다 고발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어려움이 올까 봐 그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 깊은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 그 광야에 엔게디 광야에 굴이 있어요 그런데 엔게디 라는 말은 염소 새끼의 샘이라는 거예요 염소 새끼가 샘물을 마시고 또 안식할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거죠 염소 새끼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들도 우리 인간도 참된 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사울왕은 3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엔게디 굴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엔게디 굴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안전한 것이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느 곳 우리 가정이 참 이렇게 안전하다 우리 가정이 모든 것을 다 보호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지만 가정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안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안전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세임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지요 남극에 겨울이 옵니다 남극 겨울은요 영하 40도에서 영하 60도가 된다고 해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온도이지요 자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동물들도 그렇게 영하 40도에서 60도 되는 그 온도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 혹한에서 살 수가 없어서 남극 지역에 살던 그 동물들이 다 이제 따뜻한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남극이 겨울이 될 때 남극을 향해서 가는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바로 황제 펭귄입니다 키가 1미터에서 1미터 20 정도 되고요 몸무게가 한 50킬로미터 정도 되는 적지 않은 그런 체구를 가진 그 황제 펭귄입니다 오늘 황제 펭귄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요 그들은 떨어져 다니지 않아요 꼭 붙어 다닙니다 왜요 너무나 추워서 자기들이 붙어 있을 때 그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요 이들이 남극에 겨울이 올 때 한 100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정말로 발로만 그 발로 제대로 잘 걷지도 못하는 그 발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추운 남극을 향해서 가고 있나요 그들은요 거기 추운 남극에 가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황제 펭귄은 왜 그런 추운데 추운데 가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려고 합니까 정말로 그들의 기후가 견딜만한 그러한 기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남극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겨울에 남북 겨울 영하 40도에서 60도가 되는 그 겨울이 바로 천적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황제 펭귄은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별로 없어요 이가 어떤 그 포식자가 와서 자기를 공격하거나 알을 공격하면 다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끼를 제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새끼를 키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존 전략 천적이 없는 그리고 방어 능력이 없는 황제 펭귄으로는 펭귄의 입장에서는 천적이 살지 않는 아무 적도 없는 남북이야말로 정말로 생존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알을 부화하고 키우는 4개월 동안 앙컷과 숲컷은 번갈아 가면서 출산과 양육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초기 두 달은 앙컷 몸속 체내에서 부화하고 나머지 두 달은 숲컷의 발등에서 숲컷의 발등에서 알이 성숙하는 체육의 부화 기간을 거칩니다 황제 펭귄은 추위에서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등과 자신의 아랫배 사이에 알을 품턴 앙컷은 조심조심 숲컷에게 전달합니다 영하 40도에서 60도를 오가는 남극에서 단 1분, 2분만이라도 이렇게 밖에 나와 있으면 알이 얼어버립니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등에서 발등으로 알을 전달하는 황제 펭귄들의 모습이 아슬아슬합니다 잠시의 방심도 치명적인 결과를 내기 때문이지요 극한 환경이 펼쳐지는 남극의 겨울 동안 번식하는 황제 펭귄은 혹독한 주의를 이기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영하 40도에 이르는 혹한과 초속 50미터의 강풍이 몰아치는 얼음판 위에서 숲컷 황제 펭귄은 발 위에 알을 올려놓은 채 새끼가 태어나고 암컷이 찾아올 때까지 넉 달 가까운 밤을 버티고 있습니다 펭귄은 어려죽지 않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방법 몸을 서로서로 밀착시켜서 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나요 그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새끼를 안전하게 평안한 가운데 잘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거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고요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나 어려운 거잖아요 사명의 십자가 지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원수는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이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돼서 십자가 안에 구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도 날씨가 그렇게 따뜻하지 않고 찬 바람이 불지만 그리고 교회 온들 어떤 유익이 특별히 직접적인 유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실망해요 교회 생활에 실망합니다 교회에서 헌신만 요구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그러나 그 십자가 미지 참된 안식이여 평강이 있는 곳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7절과 8절입니다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인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극 항제 펭귄에게 천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원수는 다 소멸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밑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유혹에 승리해야 합니다 유혹 그러면 우리는 이성의 유혹을 생각하게 되죠 유혹 그러면 유혹의 도시 뭐 죄악의 도시 라스베가스 이런 것을 생각을 해요 라스베가스에서만 우리가 유혹을 당하는 건 아니라 바로 이 엔게디 굴속에서도 유혹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엔게디 굴속 캄캄한 굴속 아무도 없는 그 굴속에서 유혹이 있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유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 그래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지 않던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찾으러 들염서 바위로 갔는데 때마침 때마침 우리 사울왕이 사울왕이 뒤를 보러 굴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때마침 생각지 않게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올 때가 많습니다 사울왕이 그래요 갑자기 이렇게 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만 방작에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저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 내가 생각하지 않던 일들 오잖아요 갑자기 당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갑자기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울의 입장에서 갑자기 뒤를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굴에 들어갔는데요 그 굴 속에 바로 다윗이 있었습니다 굴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다 알 수 있었어요 보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보고 있는데 사울은 다윗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400명의 그런 공동체가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은 3천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잡기 위해 갔는데 그런데 사울이 들어간 엔게디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단지 굴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욕물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원수 갚을 천재의 이루의 기회였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한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뒤에서 가만히 공격하면 사울을 죽이기는 정말로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면 자신의 고난도 끝날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편안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회가 아니었죠 이것은 유혹입니다 시험입니다 4절 말씀을 계속 볼게요 4절 시작 다윗이 사람들의 이르되 보수서 여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도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도와주심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생각의 그런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요 4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랬어요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어디서 많이 본 그런 말 아닌가요? 네 생각에 좋은 대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들이 얼마나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자기 생각대로 진리를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원수가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지라도 원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울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 말씀이 두려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두려웠어요 요셉이 요셉이 여인이 유혹을 하지만 여인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요인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특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것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무실론자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다니고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무실론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야구보소 4장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런 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이 사람을 내가 죽이면 안 된다 하는 그 마음이 있은 거예요 자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네가 네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말씀으로만 역사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인들 늘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말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해야 승리하는 거죠 5절과 6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6절 같이 봐요 시작 자기 사람들을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상황이 상황이 좋을 때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아하전 인수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비추어서 그 진리를 비추어서 우리의 행동을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다른 이해와 생각이 나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편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상황이 되면 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배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 10편 118편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죠 그런데요 내 편이 되실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예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입니다 언제나 내가 범죄할 때도 내가 악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 편이 되었다 내 편이 됐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내가 그때 깨닫게 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범죄할 때나 내가 실수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이 사울이 이렇게 자기 뒤를 볼 때에 뒤로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사울이 지금 잠을 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겉옷을 벨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그의 옷자락을 베었다 그에게 해를 갈 수 있었다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찔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인들 이런 상황에서도 원수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인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도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인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현재의 상황이 나에게 불리한 것이든 유리한 것이든 다윗과 같이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신자로 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원수로 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억울해요 지금 사울이 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 성도인들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요 답답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저에게도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억울한 상황을 내가 당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저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한 징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진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진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갚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는 갚아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면요 안 돼요 갚을 수도 없어요 원수 갚을 만한 능력도 없어요 우리 성대님들 하나님 진실하게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의 모든 권세를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주권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상황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라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마지막에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